노무현 재단 부산 지역위원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해운대 영화전당 야외극장에서 시민 문화재 5월 노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노무현이란 주제에 이번 행사에는 각종 나눔 부스와 추모 사진전이 마련됐고 방송인 김희연이 진행해 유시민 이사장과 강원국 작가가 출연한 토크 콘서트와 가수 이은미, 강산혜 등이 출연하는 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경남 진영 봉하마을에서 엄수됩니다.